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동사는 바로 have인데요. 우리가 have를 가지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건데요. 오늘 연습할 건 신체적 특징을 가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제 머리가 검은색 머리다 아니면 생머리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동물 같은 거의 특징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have를 사용해서 이런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건성 피부예요. 보통 저도 이 피부 타입을 잘 몰랐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약간 제가 좀 건성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 나중에 화장품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거나 아니면 로션을 사거나 이럴 때 좋겠죠. 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I have dry skin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피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스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마 화장품이나 로션 같은 걸 사봤던 분들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체적 특징이나 아니면 이렇게 피부 같은 거 얘기할 때 여성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화장품 살 때 거의 영어로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익숙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거나 아니면 좀 쉬운 거 그런 것보다는 많이 접해 본 것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지고 또 얘기하기도 편하긴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내가 많이 만나보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건성이다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약간 메마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try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r 사운드가 앞에 있으니까 입을 약간 모아주시면서 try, dry sk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I have dry skin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아 그렇군요 라고 적절한 걸 갖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라고 이 특징 중에 목소리를 설명할 때도 hav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3, 2, 1. 네 만들어 보셨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I have a good voice. 목소리를 영어로 voice. voice. 좋은 목소리는 good voice. 만약 good 말고도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거 할 때 great, awesome, fantastic, unbelievable.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굿을 외운 상태에서 또 다양한 감탄사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는 I have a good voice.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I have a good vo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목소리니까 good. 여기에 조금 더 강세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그녀는 하얀 피부에 검은색 김 생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하나씩 특징을 설명하면 됩니다. 의미 단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5초를 들을 테니까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5, 4, 3, 2, 1 좋습니다.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일단 그녀는 하얀 피부에 라고 했는데요. 주어 동사로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피부를. 그리고 까만색 긴 생머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고 있다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번 연습하고 다양한 문장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거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미 단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가볼까요? She has white skin. 그래서 여기서는 건성 피부가 아니고 하얀색 피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she. 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고 has라고 했습니다. She has white skin.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white skin.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and를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long straight black hair. 앞에 꾸며주는 말이 여러 개 붙었죠? 이렇게 여러 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은 hair인데요. 하나씩 할게요. 길고요. long. 딱 생머리라고 할 때 우리가 go straight라는 말을 한 번씩 쓰죠. 앞으로 쭉 가세요. go straight. 이 머리카락도 이렇게 쭉 나 있는 거를 우리가 straight라고 합니다. long straight. 그 다음에 까만 생머리죠. black hair. long straight black hair. 천천히 얘기하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멜로드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특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she has white skin. 그리고 아주 길고 쭉 뻗은 까만 생머리가 있습니다. long straight black hai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녀는 피부가 검은가요? 그녀는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초 드릴게요. 3 2 1 네 우리가 평소문을 만들었으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라는 부정문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does she have dark ski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she has 라고 하면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질문으로 바꾸면 가장 앞에 thu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나나 너나 우리들 같은 1인칭이나 아니면 복수 표현들은 보통 둘을 붙여요. do you? do I? 이거는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요. 이게 3인칭 단수가 되어버리면 이 thus로 바뀌는 게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것만 익숙하던 거니까 새로운 걸 가지고 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내 걸로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do I, does는 내가 실수했다. 아 왜 또 실수했을까? 이게 아니라요. 실수했다. 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질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es she have 그녀는 가지고 있나요? dark skin 어두운 피부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제 dry skin이라고 바꾸셔도 괜찮고요. white skin 이런 식으로 네 이 앞에 있는 거 다양하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does she have dark skin? does she have dark skin? 어두움에 이제 그에 맞는 화장품을 주거나 뭐 그런 뭐 계속해서 쭉쭉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코알라는 큰 귀와 큰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번에는 귀와 코의 특징을 말하고 있네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얘기할 수 있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특징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자 얘기해 보셨나요? 영어로 해보면요. the koala has big ears and a big nose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has big ears 네 이 큰 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귀는 보통 두 쌍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사용합니다. 어가 없어지고 ears 끝에 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has big ears 큰 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는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and a big nose and a big nose 라고 big의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has를 사용한 건요. 또 koala가 3위층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고 has를 사용한 거고요. and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has a big ears and has a big nose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중복되는 거니까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미 단위 불러 다시 얘기해보면 주인공은 코알라입니다. 또 코알라 자 이제 뭐를 가지고 있죠? has big ears 큰 귀를 가지고 있고요. 머릿속 하나 더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그 다음 큰 코도 가지고 있구나. and a big nose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보면 the koala has big ears and a big nose 이렇게 하나씩 이미지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걸 천천히 여러 번 따라하면 나중에 the koala has big ears and a big nose 이렇게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천천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생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이 두 가지 나왔죠? 생머리가 나왔고요. 갈색 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3초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3 2 1 정답은요? he has straight hair and brown eyes. 가장 먼저 straight hair이라고 얘기했죠? 쭉 이렇게 곱게 뻗은 생머리를 보통 straight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straight hair하고 특징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and brown eyes. 네 눈도 몇 개죠? 눈도 두 개 달리지 않나요? 그래서 복수로 보통 eyes라고 얘기합니다. brown eyes. 한쪽만 갈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이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겠지만 보통 두 쪽 다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and brown eyes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동사 he has 여기도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특징 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연습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특징을 설명하고 아니면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만든 문장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has straight hair and brown eyes.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농구 선수로서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기존에 연습하는 문장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정답을 보여드리면 he has a good body type as a basketball player. 의미 단위별로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he has는 나와야겠죠.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큰 눈이나 아니면 생물이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대요. good body type body type 하면 이 체형을 얘기합니다. 이 몸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는 체형이 좋아요. he has a good body type. he has a good body type. 이렇게 단독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농구 선수로서 체형이 좋다. 보통 팔이 길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보통 농구 선수로서 체형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뭐로서라고 하면 as라는 말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a basketball player 농구 선수로서가 되겠죠. as a basketball player 다른 직업을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보면 그는 체형이 좋습니다. he has a good body type. 한 번 더요. he has a good body type. 농구 선수로서 as a basketball player. 한 번 더 해볼까요? as a basketball player.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두 개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he has a good body type. as a basketball player.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말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사물 같은 걸 이렇게 가졌다라고 할 때도 have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우리의 신체적 특징을 설명할 때도 have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우리가 두 번씩 얘기해 볼 건데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저는 건성 피부여라고 한다면 I have dry skin. I have dry skin. 난 좋은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good voice. I have a good voice. 그녀는 하얀 피부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그녀는 피부가 검은가요? Does she have dark skin? 코알라는 큰 귀와 큰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koala has big ears and a big nose. 그는 생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straight hair and brown eyes. He has straight hair and brown eyes. 그는 농구 선수로서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a good body type as a basketball player. He has a good body type as a basketball play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관사 같은 거나 S를 붙이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지금 막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주어동사, 그 중에서 have나 has를 사용하는 거 이거에 초점을 두고요. 나머지는 실수 많이 해보시고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쭉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복습, 복습하면서 이 종합성을 맞춰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그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이렇게 조합하시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배웠던 영상 다시 한 번 보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내 주변인들의 특징, 혹은 저의 특징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적어서 아 까만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혹은 뭐 눈은 크고 눈은 작고 아니면 귀가 크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